야. 어. 아 그거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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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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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야. 파. 오케이. 저 약체전. 제가 이번에 이기면 수현 씨한테 말 놓겠습니다. 아 좋아요. 아 말 못 놓겠어요. 아 제가 못 놓겠어요. 아 제가 못 놓겠어요. 칠해지지 말래요. 아 약체를 막지 말라고 그랬어 내가. 아 뭐야. 자 군대 말. 오케이. 가위바위보. 제발. 제발. 멍 멍 멍 방. 야 정신 잘했어. 야 정신 잘했어. 정신 잘했어. 찜. 멍 멍 멍 멍. 멍. 찜. 찜. 야 말라 말라. 시현아. 시현아. 야 정신 잘했어. 형이 형이 나 부러지 못하라고. 형이 형이 나 부러지 못하라고. 형이 형이 나 부러지 못하라고. 형이 형아가 못 부러지 못하라고. 하지 말라고. 아니 왜 이렇게 동에 안 들어오니까. 카드에 몇 개를 넘어야 돼. 네? 안 된다고 하자. 그럼 강수야 너도 조국 오빠랑 고생하네. 아니 지나지면 지금 제 친구들하고 둘째 기기 들어왔어. 형 괜찮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바로 나도 껴야지. 야. 제가 이기면 서로 존재하고. 만약에 형이 이기면 제가 수현 씨한테 계속 수현 씨라고. 그래. 이렇게 해. 가위바위보. 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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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완벽한лева 잘 맞을 수 있어. 뽀! 뽀! 오우! 우와! 팔 좀 이만해가지고. 으아! 당대시 시끈다. 당대시 수현이에게 수현이라고 하고. 택! 오오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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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빨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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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또 보면 높은 거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거 가져갔으니까. 그러면 저희는 이거 가져올게요. 이렇게 해서 다음 장소로 출발하십시오. 레츠고! 화전동 벽화마을로 가서 런닝맨 현수막을 찾고. 벽화마을. 수현아 너. 너 별명 뭐였냐? 아니 초등학교 때 제가 직접 지은 별명이 있었어요. 별명을 스스로 지어? 뭔데? 이름이 여자 이름 같아서 되게 걸렸었나 봐요. 이름을 수맨. 정말 초등학생 같아. 수맨. 남자답고 싶다 이거지요? 그래서 수맨. 동수맨. 네가 너한테 별명 묻힌거야 수맨이라고.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수현이처럼 잘생긴 친구들은 별명이 별로 없어. 광수 너 있었지? 저는 뭐 면봉. 여기 뭐죠? 뭐지? 뭐하는거지 여기서. 뭐지? 동아. 신기하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미션 받아 미션. 하하하하. 자. 제3종목. 선착순. 동아. 동아 아주머니의 미션을 듣고 마을로 달려가. 미션완성.